출연한 영화를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써주세요. 중복되거나 출연하지 않은 영화 혹은 영화 제목을 잘못 작성할 경우 점수 획득 실패입니다. 우리끼리 중복되면 안 되는 거죠? 네, 중복되면 안 되는 겁니다. 우리끼리요? 야, 내가 대표작을 쓸게. 오케이. 나도. 이번 인물은 이병헌. 아, 드라마나 영화예요? 아니요, 다 영화예요. 오케이, 이거 아무도 몰라. 높은 데서 저기 하는 거 쓰지 마. 높은 데서 저기 하는 거 쓰지 마. 내가 하려고 했는데. 내가 하려고 했는데. 아, 나 헷갈린다 지금. 이병헌 나오는 영화가. 나는 외국 걸로 할게. 나는 최근 거 한다. 저 손목 돌립니다. 그래요, 그래요? 이렇게 하면 이 분체를 왜요? 저는 태국 겁니다, 태국. 저는 아예 끝으로 갈게요 아주 그냥. 구석진대로. 야, 이걸 또 생각해낸다 내가. 정확한 영화 제목 쓰라고 했습니다. 정확한 영화? 풀네임 써야 돼요? 하나. 몇 타는 안 써도 되죠? 둘. 셋. 자. 아, 이게 나오긴 했는데. 저부터 할까요? 볼까요? 자, 내 마음의 풍급. 어. 넘넘넘. 넘넘넘. 자, 먼지점프를 하다. 오, 좋아. 컴퓨터. 오, 좋아. 컴퓨터. 오, 공동경비구역 JSA. 마스터. 마스터 됐다. 내 부자들. 몬스터. 몬스터 있어? 몬스터. 네? 네? 그리고 농농농도 좋은 놈, 나쁨 이상한 놈. 몰라요. 아, 농농농이에요. 아,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. 아, 이건 안 돼. 아, 이거 누가 못 알아들어요. 아, 이거. 아니, 지호 누나 풀네임 못 알아듣는다니까. 이거 저희 다 농농농이라 그래요. 어차피 몬스터 없어요. 몬스터 틀렸어요. 오늘 혹시 스파이 있어요? 아니, 뭐. 야, 민아. 너 스파이야? 송민아, 왜 그러는 거야? 너는 일부러. 너 오늘 연두 분장하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요, 아니요. 연두 안 하고 싶어요. 아니, 너무 많은데. 아니, 실제 알아. 나의 특발한 형제도 있는데, 그렇지? 나의 특발한 형제도 있는데, 그렇지? 나의 특발한 형제도 있는데, 그렇지? 내가 있지. 전쟁이 형. 맞다. 나의 특발한 형제 이 형이 언제 나왔어. 열받게 하지 마. 취미 가는 거야, 뭐야. 서운하게. 아니, 아니. 왜 그러는 거야? 아, 이건 진짜 너무 아깝다. 자, 마지막 기회입니다. 마지막 기회, 이번에는. 아, 이거 하자. 무조건 정답이었는데, 우리 다. 자, 이제 그런 힌트 주지 마세요. 그 힌트 주지 마세요. 높은 데서 뛰어낸다는 사람 아니에요? 그게 뭐 힌트가 되나요? 저도 손목만 돌렸습니다. 자.